아 설마 했는데 나까지 납치하네 이 정도면 정말 싸구려 빌런 아니니? 빌런에 비싸고 싸구려가 어디 있어 그냥 다 똑같은 빌런이지 몇 번을 생각해도 넌 사람 새끼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선배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납치하는 건 사랑이 아니야 범죄야 이 미친 새끼야 성아리 선배 사랑보단의 원칙이 우선이라 네 원칙 맘에 안 들면 다 죽이는 거 야 진짜 지랄도 페스티벌이야 한석아 넌 애초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새끼야 아버지 너무 상처되는 말인데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그렇지 안서야 빨리 나 죽여 괜히 빈센조 변호사님 부르지 말고 그럼 안 되지 내가 선배를 왜 데리고 왔는데 죽여라 난 이 팬이 만들지 말고 죽으라고 죽으라고 그 전에 안부부터 물어야지 난 구치소 나왔다 관심 없고 홍병호사 어딨냐니까 나 있는 대로 빨리 와 홍천 살아있으니까 정치사도 이해해 구치소 친구들 말이 빚받을 사람 오게 만들때 이게 제일 잘 먹힌다 그러더라고 홍천 배 와서 잘못되면 넌 죽어 빨리 안 하면 진짜 잘못된다 빚받을 사람 오게 만들라